여기가 레스토랑 있는 데구나? 어, 이게... 어디에 있는 거예요? 레스토랑? 아까 강남에 있다고 그러셨어요, 네. 지금 사장님이 처음 출근하신 거예요. 다른 측은 없고. 깨끗하다, 예쁘다. 어머, 저게 테이블 몇 개야? 깨끗해요. 자, 과, 식초. 심각한 표정으로 재료를 보고 이래요. 옛날 동영. 가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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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몬. 가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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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몬. 오! 8.6kg. 이거 와인과 맛이네요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한 햄 같은 느낌이에요? 원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, 저거. 비싸니까 저도 워낙에 원없이 못 먹어요. 냄새로 저를 알아요? 냄새로 저를 알아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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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좋은데요. 한완 씨는 한 번에 문제가 있었어요. 그리고 토플레이는 처음에 문제가 있었어요. 보통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. 그런데, 시간에 시간에 문제가 있었어요. 중간에 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물에 넣어서 익히는 거죠. 오, 신시는 거예요? 오늘 처음 알았네, 숲이든. 여러분, 여기 지금 오세요. 좀 무서우세요, 셰프님이. 어이도가 뭐예요? 우리 손이 있는데, 오이도. I heard that. In French or English, usually it's We Chef. We Chef. But in Spanish, it's Oido. 알아듣습니다. 이런 거죠. 자, 점심 때 이제 막 또 손님들이 쏘아지겠네요. 저쪽 동네에 막 점심 때 사람들이 넘쳐나죠. 저쪽 동네에서. 에드가드 레스토랑은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? 진짜. 이게 뭐야? 왜요? 설렁하네. 어떻게 해? 너무 많이 없으면 그때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. 그럴 때는 더 청소를 열심히 해야죠. 한가름만큼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러면 손님이 많은 게 좋은지 아니면 없는 게 좋은지.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